네, 트롯트게임 거친 신사죠. 윤희린 씨의 무대로 오늘 활짝 열어봤습니다. 수미 씨. 수미 씨는 하루 종일 생활한다고 하거든요. 기분이 제일 좋을 때가 어디예요? 저는 좀 재밌을 수도 있는데요. 저는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하더라고요. 우리 이한두 씨가 어떠세요? 저도 먹을 때가 좋은데요. 저는 노래할 때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가수에게는 노래가 고향이죠. 그렇죠. 그런데 일주일 중에 기분 좋은 날을 꼽으라고 하면 이한두 씨하고 저하고 같은 것 같아요. 바로 오늘 같은 날. 맞습니다. 제가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신나게 한번 달려가 볼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번 무대는 넘치는 애국심을 노래하는 분입니다. 바로 이광용 씨의 무대 함께 하시죠. 무지케.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. 볶음 Strike 2 무지케. 무지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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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넝 쉬궁 scap 대한민국 무지케 대한민국 무지케 반드시 무지개가 될 거야 아주 쪼개 하늘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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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늘을 차게 멋진 미술을 찾아서 멋진 꿈을 향해서 모두 다 흘릴까 놓치마 놓치마 이 맘을 놓치마 아무 사람은 몰라도 영원한 꿈은 변한 모양 반드시 움직이게 닿을 거야 그럴수록 조금만 조금만 반드시 움직이게 닿을 거야 반드시 움직이게 닿을 거야 나는 이 세상을 믿는다 그러니 희망을 놓치마 우리 사면 하늘에도 무지개가 우리 시민 움직이게 닿을 거야 대한민국 대한민국 무지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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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한민국 무지개 대한민국 무지개 반드시 움직이게 닿을 거야 어려울수록 조금만 조금만 힘을 내, 힘을 내 차고 아무리 힘들고 지쳐 반듯이 무지개가 될 거야 나는 우리 세상을 죽일까 그날 우리 희망을 놓친다 우리 삶 안으려던 무지개가 반듯이 무지개가 될 거야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반듯이 무지개가 될 거야 나는 우리 세상을 죽일까 그날 우리 희망을 놓친다 우리 삶 안으려던 무지개가 막 우리 희망을 놓친다 라고 하나... 우리 희망을 놓친다 와 유광용 대박 치고 치고 와 멋져 버려